윤재욱씨 나오십니다. 네, 동아원에 모시겠습니다. 사진 먼저 찍을게요. 네, 오른쪽부터 먼저 봐주실게요. 가운데 보실게요. 왼쪽 보실게요. 인터뷰 간단하게 할게요. 네이버로도 생중계되고 있는데요. 대대하고 처음으로 선택하는 실상 측이라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지. 네, 저도 오늘 같은 자리가 있을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오게 됐습니다. 아직 요즘에 사회 적응 중인데 이렇게 또 큰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그리고 올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계획도 한 말씀해 주세요. 올해 계획... 네, 일단 팬분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동안 기다려주셔서 팬분들에게 좋은 음악도 들려드려야 되고 공연으로 아마 찾아뵐 것 같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특별히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신가요? 팬분들 때문에 와준... 제가 이렇게 오게 된 자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수상을 할 때 팬분들에게 가장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려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른쪽으로 세상 하실게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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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